오늘 새벽 5시 40분쯤 부산 진구 부전동 서면 로터리 범내골 방향을 달리던 70대 A씨의 1톤 화물차와 버스 2대 등 차량 3대가 잇따라 충돌했습니다. 이 사고로 화물차 운전자 A씨와 버스 승객 등 2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. 경찰은 A씨의 화물차가 버스를 추돌한 뒤 사고 충격으로 전도되면서 또 다른 시내버스를 들이받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.